안녕하세요. 2학년 2학기 받아쓰기 이외입니다. 1번부터 10번까지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.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1번. 기웃기웃 살폈어요. 기웃기웃 살폈어요. 2번. 엊그제까지만 해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3번. 때쓰지 않기로 4번. 때쓰지 않기로 4번. 흰색은 안 돼 흰색은 안 돼 5번. 나도 학교 갈 테야 나도 학교 갈 테야 6번. 때 묻힌다고 6번. 때 묻힌다고 7번. 때 묻힌다고 7번. 왜 형부터 나왔어? 8번. 형부터 나왔어 8번. 몇 날 며칠을 몇 날 며칠을 9번. 나 어떡하지? 10번. 갈아입혀 10번. 갈아입혀 갈아입혀 주었어요.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.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. 1번. 기웃기웃 살폈어요 2번. 엊그제까지만 해도 2번. 엊그제까지만 해도 3번. 때쓰지 않기로 4번. 흰색은 안 돼 4번. 흰색은 안 돼 5번. 나도 학교 갈 테야 6번. 때 묻힌다고 6번. 때 묻힌다고 5번. 왜 형부터 나왔어? 8번. 몇 날 며칠을 9번. 나 어떡하지? 10번. 갈아입혀 주었어요. 이상으로 1학년 2학기 받아쓰기 1회가 끝났습니다. 틀린 낱말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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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